주실까요? 어! 완벽함! 두 분이 드디어 만났습니다. 첫 만남으로 정말 화제를 모으고 있는 두 분.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. 네, 저쪽.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고요.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정면 아래쪽.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두 분. 아이유 씨, 우리 박서준 씨 한번 찍어주실까요? 잠깐만요. 어, 완벽합니다. 완벽합니다. 어, 좋아요. 자, 이제 이병훈 감독님 모시겠습니다.